촬영기자1호 저희 오늘 체쇼 첫방입니다 음악방 본 적이 왜 이리 좋네? 두 개 꺼 근데 뭐 그런 거 있어 이 카메라를 켜는 순간 이게 주변이 조용해지는 매직이 있어요 그쵸? 다들 여우를 써요 이렇게 속삭이면서 얘기해도 낫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숨은 수국 계신 거죠? 하하하하 숨소리도 안 들려 뭔가 지금 딱 옷에 둘러싸인 느낌이에요 진짜 투머치야 나요 저 오늘 가방도 심지어 호피가 많아요 가방도 호피인데 진짜 완전 투머치야 투머치 제가 오늘 아침에 입고 온 사복은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 예뻤는데 지금은 진짜 투머치 미지 소린날로 받았어요? 이거 우리가 쓴 거다요 오늘 뮤뱅 전방을 합니다 지금 셔츠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피지쇼 섬세트를 해주신 거 같아요 첫 음방인데 방금 얘기했던 부분은 한 번 더 갈게요 우리 사장님과 도착할게요 안나입니다 아니 출근길 오랜만이잖아요 제가 많은 거 오랜만에 보는 그대들 있고 너무 약간 추워 보여서 쪼꼬미 아니 일본 갔다 왔잖아요 제가 근데 한국 들어가서 너무 추운 거예요 갈 때만 해도 시기치고 되게 안 추운 땅? 그래서 아 올해는 안 추우려나 보다 했는데 속올롯을 안 챙겨갔단 말이죠 로폴라를 입고 갔어요 들어올 때도 로폴라를 입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추운데요 오일인데 이게 근육을 좀 풀어주는 얼굴이라 발로 올라가요 안 그러면 내일 무대를 하기에 너무 담이 올 수도 있어요 신상 렌즈를 써볼 기회를 줄게 뭐야? 고마워 뭐야? 이거 새로 나온 거 보라고 막 최근에 나온 브라우님도 생각 생각하려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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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 물물 교환 시간 좀 ITK 아니죠? 아우 여러분 손바닥 보이면 안 되고요 손 날이 보여야 돼요 랄랄라 너무 신난다고 랄랄라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게 더 좋았기도 약간 웃는 얼굴 보여줄걸 몰라? 행운을 빌어주세요 오늘 무대 정말 잘하고 싶어요 나나나나나나 저희 수록곡이거든요 지금 들리는 게 저희가 이번에 수록곡으로 브릭이랑 스노위를 새로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거 보이스라이키랑 같이 스노위가 완전 제 원픽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곡 처음 가이드 들었을 때부터 이건 내 원픽이야 이렇게 마음을 정했거든요 근데 뭔가 멤버들 목소리를 녹음하고 나서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미찌들도 한 번씩 당연히 들었겠지만 저희 멤버들이 생각하면서 한 번씩 더 들어주세요 저는 너무 좋은 노래 상품 진짜 좋아할 거 같아요 왜냐면 앞머리 있는 무대를 엄청 보고 싶어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어찌 미찌? 내가 어찌하면 다 근데 앞머리에 모자까지 썼어 그러면 더러 좋지요? 엄청 좋아할 거 같은데? 최씨 한 번만 틀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틀어줄게 감사합니다 저 여기 진짜 안무가 좋아하거든요 저 진짜 최애 안무거든요 가사랑도 너무 좋네 리진 언니 뒤통수 보고 있어요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갈게요 헤이 헤이 아 깜짝이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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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너무 짧아 15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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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웠을 때는 촬영해서 기다렸을 때는 아무튼 미찌 너무 추운데 와줘서 고맙고 만족하고 가길 바랄게요 저는 이제 산업을 마쳤고 오늘 이제 첫방 뮤직뱅크인데 첫방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아주 정신없게 산업을 마쳤습니다 활동이 이렇게 오랜만은 아닌데 왜지? 저는 되게 체감은 오늘 되게 정신이 없었어요 왜였을까요? 이제 계속 라이브를 연습하면서 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인이어로 굽고 이렇게 또 하니까 다르기도 했던 것 같고 확실히 이게 의상을 입고 또 무대에서 카메라랑 하니까 신경쓸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아침부터 여기 미찌들이 와서 응원을 해줘서 힘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손난로 되게 귀엽게 체셔 쓰이는 손난로랑 쿠키 미찌한테 드렸는데 미찌가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만날 때 물어봐야겠어요 손난로가 이제 정말 필요한 날씨가 되었더라고요 부지런히 충전 잘 하셔서 따뜻하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길 바라고요 오늘 뮤비에는 멤버들이 아주 바빠요 오늘 유나가 스페셜 MC라 유나도 바쁘고 그리고 막 산업을 마치자마자 체령이랑 유진이는 또 잠깐 콘텐츠 촬영하러 갔습니다 잠깐 체력을 좀 비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방 때 다시 에너지를 채워서 미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생방 스페셜 MC무대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잠시만요 근데 나 내가 한 두 개 했잖아요 지금 이제 생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MC는 누구? 유나 유나 그 뒤에 잡히는 류진이 류진이 이렇게 내가 MC 통으로 하는 거는 또 약간 처음이잖아 너무 좀 떨렸어요 짠 생방 속도 덜 떨리겠다 하지만 우리 유나는 피가 오니까요 유나 뱅크 오늘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거 같아요 옆에는 체셔가 있어요 이거는 미찌들한테 받은 편지 저 이렇게 항상 공방 봐주시는 미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받는데요 제가 이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미찌들이 항상 저희 무대 기다려주는데 또 이제 밤새서 이렇게 편지도 써주는 거 보면 진짜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 미찌들 편지를 그 활동 때마다 박스를 나눠가지고 다 복원을 해뒀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한 곳에다가 다 모아놨으면 지금 이제 활동대로 이렇게 딱 나눠서 상자로 모아두고 있는데 이제 그게 좀 가득 쌓였다 다 읽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전주에 제 방으로 이제 보내서 제 방에 작은 저의 이걸 만들 생각입니다 그랬군요 엄청난 정보죠? 네 넌 편지 어디다 보가네 저는 큰 박스에 제 숙소 방에 있어요 근데 큰 박스가 이미 다 차고 이제는 쇼핑백 두 개가 또 있어요 네 아무튼 오늘 이제 생방송 남았는데 생방송도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안녕 오늘 뮤직뱅크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스페셜 MC로 체셔와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뮤직뱅크 MC는 처음이라서 되게 떨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작가님들도 그렇고 뭔가 우리 미찌 있잖아 미찌가 뭐 신윤아 최고야 씨 예쁘다 너가 다 해먹어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있는데 사람들 다 쳐다봤어요 그게 300명이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했는데 속으로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심 막 내 지원군이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덕분에 진짜 든든하게 힘 얻어서 MC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미찌 고마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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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미찌의 힘을 실감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언니들 스페셜 타임이 있거든요 언니들이랑 같이 하는 코너 그때 언니들이 4명이 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뭔가 가족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되게 그냥 안심됐다고 해야 되나 성신 없는 이곳 현장은 뮤직뱅크가 끝난 대기실입니다 저희 모두 엔딩까지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오늘 유나 MC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했고요 감사합니다 단체로 모여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작으로 우리 최쇼 활동 정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운 날씨에 우리 보러 왔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미찌들 우리 내일도 봐요 고마워요 화이팅 안녕 야 오 아니 좀 잠깐 예고 좀 해줘 야 오 안녕 대박